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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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하하하하하 거기까지다 엇 예 평범히 지극하며 고배적인 정상 유저 샤코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쇼진 빌드로 AP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어수를 들고 보여드릴까 싶어 가지고 이거 할 때 쓸 수 있는 동선을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단 무조건 쿨감 파편 들고 오셔야 되고요 쿨감을 찍고 이렇게 하면 박스쿨타임이 14초가 되기 때문에 최적화가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칼불을 먼저 먹는 거에요 자 평타 3대 때리고 박스 깔고 가 이러면 자동사냥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그래서 요점은 기본캠프 젠을 최대한 딱 돌리는 느낌으로다가 하시면 되는 거에요 강타 써서 먹고 여기서 이제 박스를 2개 찍습니다 풀캠은 이게 더 빠르기 때문이다 바로 블루를 먹는게 아니라 두꺼비를 먹는다 양모죽에 먹어주고 이거를 먹게 되면은 3분 5초에 풀캠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시야를 먹어줄 거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와드 하나 해주고 바이게 나오죠 바이게를 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포션을 안 사왔죠 딱 집을 가면은 900골드 운명의 제가 한 턴에 나와요 풀캠 한 턴 더 돌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 돌거북 가시면은 돌거북이 바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어 아래쪽에서 시작하면은 웬만하면 늑대 쪽에서 하는게 좋아요 이렇게 칼부 먼저 먹고 시작하게 되면은 탑을 봐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동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탑을 봐주는 동선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죠 늑대 동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칼부 동선은 위쪽 팀일 때 쓰시면 돼요 이번에는 늑대 시작 여기도 마찬가지 50초에 깔면 되고요 아니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몇 초부터 깔아야 되나요 요러고 이제 출발 이러면 자동사냥 대면서 딱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이렇게 먹어주면서 칼부 먹고 이번에는 어디 가야 돼요 돌거북 가겠죠 강타를 아껴줄게요 왜냐면 상대가 역버프를 했을 때 내가 강타가 없으면 달계를 뺏길 수가 있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역버프를 했다 강타를 아끼는게 좋아요 웬만하면 달계에다가 쓰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3분 20초대 거든 느린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타를 써서 먹은 다음에 이거는 상황 보고 하는 거긴 해요 갱각이 나오면 갱각 가고요 이 동선이 더 좋은게 뭐냐면 바텀을 봐줄 수 있는 동선이 된다 인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페이즈 1 샤코가 살 것인가 뒤질 것인가 음 밴 안 당해 아 뭐야 아니 뭔딜 뭐하냐 하니까 미드가 대답하고 있었네 아 이건 뭐야 또 아이씨 아 밴 안 당해서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아니 별의 별 수가 다 나와 이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음 페이즈 2가 남았다는 거를 간과했습니다 방심을 할 수가 없네 진짜 나중에는 히든 페이즈까지 나온다니까 다시하기요 하하하하하 게임 딱 들어갔는데 다시하기 나오면 진짜 개빡친다고 오케이 일단 한 번 넘겼고 한 판 한 판이 소중하다고 밴 율이 무슨 지금 2등인가 3등인가 그래 게임을 할 수가 없음 포션을 안 사는게 핵심이다 인베 들어왔네 이게 확실히 좀 안전하죠 그리고 여기는 좀 위험해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통 안 들어오거든요 얘네들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러면 도답을 해야 되거든요 오우 예? 기든 페이즈 시작 탑을 한번 봐줄만 할지도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풀캠이 도는 게 아니라 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캠프를 빨리 돌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렴 쿨하게 줍니다 상관이 없음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용 타이밍이 나오면 용을 한번 해보고 바텀 갱갱 나오면 한번 찔러주고 안 될 거 같으니까 일단 용 쳐 오케이 여기 있죠? 살짝 백업만 봐주겠습니다 못 오게 들어오면은 선 넣으면 죽이면 되고요 버스 하나만 더 오케이 여기까지 라인 건들지 말지 이 친구야 미니언을 하하하하하하하하 스키 날먹하다가 그냥 어? 르릉 많이 하고 하하하하하하 선 남으니까 여기 박스 하나 깔아주고 횃불 나왔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멍청한 녀석 예? 도수형 이거 아니잖아 어 쉽네 아 이거 보세요 이거거든요 쇼진 없어도 원래 정글링이 되게 빠른 편인데 쇼진을 갔던 이유가 뭡니까 초반에 더 빠르게 굴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AP 빌드 탔는데 이렇게 초반에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답이 없는 거야 그냥 아주 깔끔하죠 카정 없이 내꺼 캠프만 돌리는데 이 정도야 어수 들고 AP를 가면은 고점은 훨씬 더 높아가지고 뭔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 같은 아 진짜 하네 하하하하 선 늑대 해가지고 바텀 동선 탈게요 탑은 어차피 가봤자 애매하고요 카자스가 웬만하면 블루 스타트 하거든요 반대 동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제발 반드시 잡아야 돼 잡긴 할 듯 아이 아파라 아이고 저런 틀렸답니다 뭐해 불어 퓨 오케이 어 뭐야 어떻게 질러 죽여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 박스에 막혔지 박스에 막혔지 어 네에에에 특수 자 막아시오 웃는다 오 잠깐만 사과리가 여기까지다? 어 리시 고마워 잘 먹을게 위에 박스 걸렸다 나이스 가능? 우리 가능? 아 아쉬운데요 이 녀석! 아! 아! 코르키 이녀석 일로 좋아 이리 와 이녀석아 지겠는데? 네 카소스보다 성장이 안 밀리니까 그리고 이게 딜럭키가 편함 그냥 딸깍 하면 돼서 레전드 이건 뭐임? 아니 설계 뭐야 이거 나 또 모르는 사이에 이러면 먹을만 하죠 나가시고 굿 공 안쓰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나 볼까요? 아 뭔가 안되는거 같은데? 어 되네 굿 박스 띡 자동사장 야 근데 무슨 시야가 하나도 없냐? 이럴줄 알았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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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금쪽인데 내가 볼 아주 금쪽이로구만 물론 탑에 자원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궁쿨이 짧아가지고 타격이 있진 않습니다 안 좋지 않았나 와우 야 오늘 흐애하는 애들 좀 친다잉? 나는 궁 한번만 잘쓰면 돼 흡수 왓?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뭐해 이 녀석아 거기까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애들이 정신을 못차리네 메자엘 마려운데? 하하하하 이건 못참지 야 이거 10스택 메자엘을 어떻게 참아? 카드사랑 2렙차이 자동사냥 완벽하고 하하하하 어잉? 하하하하 미친놈들 왜이렇게 많아 하하하하 따라가기가 살짝 버거운데? 근데 나는 메자이라는 사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친구야 나 메자이라는 사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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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하면 궁으로 씹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하하하하 절대 안죽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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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자이 잘 뽑았잖아 하하하하 이거 메자이 아니었으면 못쫓아갔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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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을 존나 못하는데 하하하하 23 이 스몰더가 15일 15원들한테 스몰더 어떻게 죽었는지 한 번 보자 박스 밟고 죽은 것 같긴 한데 바로 앞발 킬이 전멸 그냥 냅다 박아버리네 여기서 박스를 따악 와 이게 죽는다고? 잠깐만 아니 이 피가 죽어? 피가 한 900 정도 있거든요? 뭐 거의 반피라고 봐야지 와 반피가 한 방에 죽네 개쎄네 맛있네 친구야 거기 친구야 거기 그거를 어? 어? 아씨 밀려났다 거기서 왜 싸우는 걸까? 아 근데 다 죽어서 장로를 먹으나 마나 미친다고? 어? 어떻게 살아가요? 힘들 저 장로에요 힘들 저 장로에요 상로입니다 조심하세요 어우 쉽지 않은데? 어우 쉽지 않은데? 다가버린다고? 오오야야야야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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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 하하하하하하 너도 한 대 맞아봐라 뿌아아아 너도 자가라 안녕하세요 예 수고요 밀게요 수고해요 네~~~ 하하하하 나만 장로 democrat 두개 세긴하다 팀 잘나와ulars 나 혼자 craft 충격 보는게 존나 웃기네